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금 새벽 1시 반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꽤 늦었는데 책을 한 권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에요. 출판사고는 아무 관련이 없구요. 저는 사주와 주역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상도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미즈노 남복후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관상 오명은 타고나는 것인가 관상책에 대한 건데 일본 오사카 출신이래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아주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배우는 걸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저희 요즘 현대사회로 치면은 그냥 패싸움에 도박이라던가 이런 걸 일삼다가 감옥도 여러 번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을 이발소에서 일하고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3년은 화장터의 그 인부로 일을 했대요. 총 9년을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얼굴이라던가 어떤 머리 이런 거는 이발소에서 저절로 공부가 됐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몸의 신체에 관련된 이런 상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화장터의 인부로 일을 하면서 뼈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뼈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9년을 채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른을 넘겼는데 이 사람이 1700년대 말기 사람이고 1800년대 초기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서른이 탁 넘으면서 이 사람한테 관상을 배우는 수제자가 1000명이 넘었대요. 그 정도로 박식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관상을 배웠고 일본에서는 관상가로서 굉장히 명성을 많이 떨쳤다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런 저서들이 한국에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괜찮은 저서들은 중국이나 일본 쪽이 좀 많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번역이 그렇다고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저절로 들면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연륜이 생겨가지고 별도로 관상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정 직업권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적죠. 그래서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보는 눈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사회성이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말재주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거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에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관상 책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사주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관상은 부위별로 어떠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성향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언어를 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몸의 신체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부위로 나누어져서 전편, 하편 이런 식으로 막 체계를 나눠놨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겠지만 사람의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책을 한 권을 다 끝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눈에서 나오는 기운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입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해도 눈에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관상을 모르셔도 다 아는 얘기고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강에 대한 부분이 관상과 이어져 있어서 저는 그것도 참 좋았거든요. 일반인에 비해서 저도 건강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골골골골 되는 체질이라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저도 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이런 치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굴에 이제 귀에 관련된 귀에 대한 관상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관상 공부를 다 마치면 풍수로도 넘어가 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간사에 관련된 학문들이 명리도 있을 것이고 기문등갑도 있을 것이고 육효라든가 주역이라든가 그리고 자미두수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저도 아직 많이 몰라요. 젊기 때문에 제가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참 버릴 게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재밌어요. 선조들의 지혜가 참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